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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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석공인거 보겠어? 익스플로시브 석공이야 얘네들 어디가 내.. 어 쟤 꽂혔다! 다운이다 야 뒤에가 다른 팀 왔다 tellement 엔리밋 128 다운 뺏어먹고 앞에 하나잇겁시다 cine 다운이 아니었나베 나이스. 잘 plante 미안 미안 esfuer 밖에 한팀 오 바운소 챙겨 어떤색이 없더라 쟤도 꽂혔다 개피 나이스 다운이다lk 아 저쪽에 있다 지켜놨어 아 못 맞췄어 알아 이쪽으로 붙는 중 일단 네 바로 앞에 있어 집안에 있다 일단 1층인거 같아 10층? 아 일어나서 아이스 9층 10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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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미로웨어 불일이 밀까해 왼쪽 왼쪽 확인 왼편에 있는 것 같은데? 아, 지푸라 던질 거 있으면 던져봐 던질 거에요, 내 앞쪽 왼쪽, 왼쪽, 왼쪽 오케이 컴버젓도 있으면 돼요 끝난 건가? 네, 끝났어 얘들 싸우고 있는데 얘 소리가 진짜 안 들립니다, 하다보면 저 오른쪽에 더 오른쪽에 더 오른쪽에 아, 여기 오케이 쟤네 다른 팀이다 쟤네가 바운티 팀인가 본데 아닌데 아니네, 다른 팀이네 좀 붙여야 돼 낙차 있어요, 이건 메인총 쓰세요, 이제 메인총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낙차 없어요, 낙차는 없는데 탄소군 있어요 총 쐈니까 쟤네 저희 보고 있죠 쏴 죽이시면 됩니다 머리 쏘시면 되고요 최대한 뭐야 쏙 빨리 쏠, 쏠 탄노니, 쏠 탄노니 쏠 탄노니 저, 총 맞아서 채워야 됩니다 핸드폰 맞죠 우와, 유다운 뭐야 죽은거에요? 앨를 하나 다운시켰어요 나이스 살립니다 제가 살릴테니까 피쳐주세요 뒤로 빠져서 아 재미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건물 너머에 하나 그 어, 얘네 올다운 우리가 이김 하나 다운 붙어 오른쪽 하나 더 빼 하나 컷 끝 아 깔끔했다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싸워 하나 죽었지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싸워 앞에 앞에 안 돼 모신 3명 다운이니까 있어봤자 3명인데 모신이 2개라고? 모 2개인데 하나는 다 죽 이쪽 방향에 진짜 세워도 되네 이쪽 방향에 성공 먹었어요 아이고 아 때리겠다 멀리 하나 있어요 멀리 하나 오 좋다 아이고 방향을 정면쪽에 멀리 있어요 저쪽에 하나 있거든? 빨리 사릴게 어 저쪽에 여기 여기 야 클루 여기도 탄다 야 여기 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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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 계단 두 명 두 명 계단 두 명 계단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진짜 있네 그래 여기 더블 다운인거 같은데요 더블 다운 더블 다운 아이고 안알리네 빨간색 잡고있다 얘네들 잡고있다 다 죽인다 빨간색임? 네 빨간색임 다 죽여줘 어르마 어디 어디 미사님 tout 첫 힐 box 반동 남았어 어이 가즈 포지자 도심 이쪽 핑 쪽에 좀 가까워? 한 중간쯤? 네 살짝 가까워요 오케이 바로 돌 뒤에 있겠네 중간에 있어 내가 한번 써볼게 어 딱 여기 돌 뒤에 있네 얘도 활 에이 캐피 에이 캐피 하나 캐피 채우고 있을거야 더블 다운이야 쟤 로메이랑 붙으면 안돼 어? 여기 다 죽어? 니가 잡았니 얼음마? 아뇨 어라? 출혈로 죽었나? 여기 둘 그런거 같은데?